가보도록 하죠 아이씨 결국 찾지 못했는데 그니까 아 무섭게 어 너 너 내가 마스터마인드인가 보게 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 지금 안들려요? 다행입니다 어 어 내만 있는거 보니까 내만 살아있는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뭔데 자기 생각이 미치는 거리가 더 넓어진다고? 어 어 어 이제 뭐 생각으로 뭐 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건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쟤는 뭐 어 대략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정신이 미치는 거를 뭐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데스몬드가 어 뭐 방해장치로 방해하고 있던 것 같구요 어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또 어디 여긴 또 어디야 오오 오 오 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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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핀 제트 머프아웃 자 라덱스도 하나 먹어주구요 또 웬투스 사이코한 혈액팩 또 그냥 그냥 다 먹어 아 몰라 몰라 펑카 펑카도 먹어 그냥 있는거 먹어 다 자 총을 링컨으로 바꾸구요 자 원샷 자 오기전에 바로 앞에다 대고 트웅을 끝에 쏘는데 한방 더 한방 더 한방만 더 아유 야 두방 한방만 한방 딱 한방 아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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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너 왜왜 죽었어 내가 안죽였는데 쟤 쟤가 지네펜 죽인거 같은데 자 늦지공은 한번 야야야야야 일단 다트 한번 쓰죠 이 다트는 어떤 적이라 해도 다리를 절개 만드는 쟨 굉장한 물력 아유 아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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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퍼때문에 지금 임지체력이 달고있는건데 아유 점프다 어 왜이렇게 빨라 아 얜 뭐야 이 자식을 한방짜리 아이 닌컨 닌컨이 아깝다 도망가 도망가 아 쟨 지금 나 못따라올거야 다리 절뚝절뚝해가지고 나 못따라와요 봐봐 나 못따라온단 말이야 갑자기 맞아가지고 다트가 안통하나 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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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짜리로 내가봐도 나 정말 치사하게 싸우는거야 근데 이거 별로 치사한거 아니야 아 왜이렇게 많아 애들이 오 야 야 너 너 너 이거한테 죽는다 너 원주민 너 왜 왜 튀어나왔어 아 뒤에서 한대씩 치는데 쟤 칼로 찔러갔자 그 스 기스나 나갔냐 야 근데 내가 스카이림에서 싸우는거 싸우는거 보면 이건 치사한것도 아니야 스카이림에서 얼마나 치사하게 싸우는지 알아요 겁나 치사하게 싸워 아유 야 니네들 야 죽는다 오 죽었어 아유 어떡해 아우 아유 시체는데가 아무것도 없네 아유 야 그 전투나이프를 때려봤자 기스 기스도 안나는데 스카이림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스카이림에서 어 블록 쐈을때는 왜그랬었냐면 그때는 노 포션쓰지않기 마법 그니까 상점상금지 그리고 그리고 뭐 힐 힐 뭐야 힐 마법 금지 뭐 그래가지고 다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마법을 배울 수가 없는거야 상점을 사용 안하니까 마법을 배울 수가 없는거에요 이렇게 사는거 뭐야 얻는거 말곤 그래서 그래서 나 파기 마법 70대까지 그 스킬 수치 70대까지 그 기본으로 주는 불마법 가지고 싸왔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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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왜 마나 아깝다고 한번씩 쏘고 쏘다빼고 쏘다빼고 허th 내 최대는 그 암살자 집단 8명인가를 한꺼번에 상대했을때가 최-그.....최고웠는데 이쪽이 아니냐 지금 저쪽으로 표시가 나있 lam 미어 이거 끝이지 암살자 암살자 집단 7명인가 8명 한꺼번에 그 그걸 깔았었거든요 애들 집단으로 나오는거 그리고 에너지 2 Harley 그니까 난이도로 그 각인으로 해놓고 했었던거야 그때 근데 그때 부금님이 봤구나 그때 되게 오래 졌네 애들 피 뻥튀기 두배 시켜놓고 인공지능 좋게 해놓고 물을 무리로 지어서 나오게 하는거 그거 이렇게 깔아놨었거든요 원래 뭐 산적이 한 두명 중간에 만나면 만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여덟명 아홉명이 나와 걔네들을 저택이 저긴데요 그 기본 기본 주는 불마법으로 잡고 있었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그게 재밌었어 라덱스 하나 더 먹자 펑가펑가펑가펑가펑가 동료도 안 데리고 다니고 혼자서 동료 데리고 다니는 것도 금지했었지 진짜 별의별 연금술 금지 즉 블랙스미스 그 재련술 금지 별의별걸 다 금지했었는데 마법부가 금지 인센트 힐링 할 수 있는데 포션 먹는 것도 금지 할 수 있는 힐링마법 하는 힐링마법 기본으로 주잖아요 힐링마법 주는 것도 금지 힐링마법 주는 것도 금지 상점 이용하는 것도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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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아직 안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재밌었나봐, 내가. 그땐 그게 재밌었어요. 헤이. 도대체 무슨 사이야? 이미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둘이 몇 세기 동안 원수였대. 그러니까 쟤는 뇌만 살아서 있던 삶을 영유한 거고, 얘는 구울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넌. 그리고 그 가상에 있는 거고, 대신을 강한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가상에 있는 거고, 그 가상에 있는 거고, 그 가상에 있는 거고. 음... 아니, 장인의 어린이였어. 아... 갈vaid family were influential all over the world they practically owned a deed to the u.s. government in their best days there were no less than three calvert family senators seven members of the house and two governors they even had a top candidate for president until that scandal with the dog forced them to drop out of the race i was particularly proud of that one 일단 그 두명 얘하고 그 뇌는 이미 미리 알고 있던 사이였고 얘 데스몬드는 그 뇌때문에 뇌는 못 움직입니까 데스몬드는 걔때문에 지금 여기로 와서 있었던거구요 방해장치같은걸 만들고 걔 능력을 알고 있었던거죠 몇세기동안 방해를 하고 계속 죽이려고 했던거에요 근데 그 사녀 그 뇌는 주변의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뇌를 죽이려고 한거고 자기는 못 움직입니까 그런사이였던거야 처음부터 안날려주고 다 알고 있었던거 아냐 이 자식들 아 그 원주민이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는 몰랐던거구나 칼버트가 뒤에서 조종하는지는 몰랐던거지 말투에 칼버트에 죽음 신경을 써라 맘에 안든다 계속 어 뭐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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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음 음 음 쯧 근데 단계 이게 뭐지 정신적 작용을 한 고주파 방송 어 아 관람열차 아니 뭐야 관람차를 말하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관람열차 아 아 가볍게 봐서, 저쪽에서 눈을 봅시다. 그럼 우리 작은 프로페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이제 가자! 흐음... 맘에 안들긴 하지만 어... 데스몬드도 맘에 안들긴 하지만 일단 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진 않아? 그죠? 남을 막 죽이고 다니거나 남을 어떻게 해치거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만 싸가지가 없는거야. 예. 완전한 완전 완전 완벽한 개인주의죠. 하지만, 칼버트는 여러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고주파 방송을 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예. 그런 애를 무슨 주의라고 하냐? 어쨌든 나쁜, 나쁜 주의! 나쁜 주의니까 우리 칼버트 죽이자. 데스몬드도 싸가지가 없긴 하지만 데스몬드보단 칼버트를 죽이는게 나을 것 같아요. 데스몬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칼버트. 둘 다 맘에 안들지만 그나마 나은건 데스몬드야. 칼버트는 완전 악예물이네. 악예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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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안아야되는 물이네요. 근데, 정의의 편은 아니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자. 내, 내가 데스몬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일하는게 아니야. 데스몬드. 니가 알고 있는게 많아서 니 지식을 빌어서 칼버트를 죽이려고 하는거지. 아, 만약에, 저 칼버트 저자식이 그, 고치파 방송을 다른지역에까지 퍼지게 하는걸, 이런 장치같은걸 쟤네들한테 바다 건너서 그, 가져가서 설치해봐. 전, 거시기, 거시기 되는겨. 이거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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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다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것도, 뭐, 많, 많지는 않은것 같구요. 영국사람이구나. 그, 고이. 어... 어어! 수비, 아 수비 잘못했어. 아, 수비 잘못했어. 자, 44공, 얘가 44공 탄화를 좀, 여기 탄화를 잘, 잘 팔더라. 탄화를 좀 사구요. 어... 어, 난 또 팔아야지. 아, 잠시만, 잠시만. 일단 수리한 다음에 팔아야지. 이게, 그냥 팔면은, 돈이 별로 안되고. 수리에다 팔아야돼. 근데 수리하기 전에 일단, 자, 이것부터, 아니다. 하... 가아... 이 씨, 내구도, 개떡이었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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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세이로, 이거도. 이렇게 떡, 이면은, 팔아도, 돈은 별로 안좋는데. 하... 자, 일단, 팔죠. 자 리반시스 조자로 쌍발 소수충하고 쌍발 역충하고 10mm 권충 팔고요 또 팔거죠 어 전쟁정화폐 팔고 자 나는 사야지 자 여기는 이렇고 정리를 좀 하고 갈까? 저기 여기가서 내가 아까 여기다 넣어놓은거 있지? 꺼 꺼내서 저기 할리의 철도 좀 가자 어 전쟁정화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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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가 총알을 맨 처음에 되게 많이 팔았거든? 사사.. 사사.. 구경짜리를? 이게 지금 뭐야 물건 들어온거 보니까 일주일이 지금 지났어요 제가 탄약 아 이게 이거는 겁나 조금밖에 안파네? 처음만 각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놨던거구나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 마 자 이거 이거 팔고야 음 야 이거 그래도 너무 많은데? 다른.. 다른거 총알 살거 없나? 어 어 그래 약품 사이코 사이코랑 제트랑 포크아웃 자 라드 어 라드 어이 나 나 이상한거 또 산거 같은데? 됐고요 이거 이거 팔고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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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타락 타락 타락이 엄청 많아 자 너 수리기술 어디까지 올랐냐? 얘가 수리기술이 그 계속 오르거든요? 쟤 지금 36까지 올라갔는데 다음에는 41까지 올라가겠네?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걸어도 혹시 올라가나? 그러면 배까지 올리면은 겁나게 좋을텐데 수리한 물품 뭐 주실거 없어요 쟤 얘한테 와가지고 수리만 하면 되잖아 아 그러진 않네요 아니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한 번씩 제가 맨 처음에 16인가로 시작했잖아 수리기술이 수리기술이 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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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어? 이거 햄버거 그거 아닌가? 이게 감 이건 감자칩 감 감자칩 껍데기 햄버거 껍데기 흠 흠 여기 낚싯다가 낚싯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쓸데가 없어 이거 그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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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모두 적이되요 원주민들은 모두가 적이되 딱 하는 순간 하지만 난 갈바투플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자 일단 적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다 나와요 제트 고프하우 어... 몰핀 우서제도 하나 먹을까 이번에? 아냐 아까워 아니 하나 먹을까? 아니 아까워 아니 하나 먹을까? 아니 아까워 아니 하나 먹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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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웬투트 사이코 이러면 막 거의 막 10 10 막 9 야 지구력 버블레드를 아직 안 얻었지 지구력 버블레드까지 버... 얻으면 이게 10 막 10 10 민첩성은 아니네? 어... 어어... 어디야 자 조심해야되요 자 두방 야 넌 왜 두방... 야 넌 두방맞는게 안 죽어 뭣... 머리에다 뭣을 세 방이나 맞아야지 죽는다니 다들 머리가 돌이야 돌 강설로 돼있나... 아 저기 저기도 있는데? 너 어디 두방인가? 얘 근접북인데? 아야... 아프지 아 나 총알이 없어 야 야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자 한 대 더 아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아... 어 뭐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쟤 떨어져 죽었어 어떻게 쟤 쟤 쟤 쟤 여기서 한 대 맞고 아휴 머리 아파 이러다가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 죽었어 아휴 아 이거 부작용해서 어떡하냐 아 머리 아파했어요 떨어졌는데 아 다리 아파하고 죽었어 아 그랬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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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방 더 아휴 정 숙여가지고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숙여가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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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포기 해야되요 저거까지 다 루팅해서 먹으려면 폭탄으로 죽여야되요 산산조각나게 블러드 메스를 찍으면은 어... 어 저게 조각이 밑으로 떨어지면 루팅을 할 수가 있는데 난 블러드메스를 안 찍어가지고 블러드메스의 좋은 점이 그런 점도 그런 것도 있지 루팅하기가 좋지 다 박살이 나가지고 몸이 어딜 맞추든 다 몸이 박살나 블러드메스를 찍으면 근데 여기 떨어져 죽었어 솔직히 여기 어 또 누구 오는데? 아야 아프지 나 한번만 쐈어 그래서 그럼 한번만 쐈어야지 아니지 머리 한번 아팠으니까 더는 안 아플 것 같아 어이씨 안 좋은데? 너 하늘보고 쏘니? 내 하나도 안 맞아 나는? 아 붕붕 흥흥 야 이게 기관 기관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 원래 이게 초반에는 좋지만 후반에는 거의 안 쓰는 무기인데 개무소총이 이 소리 때문에 흥흥 흥흥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온다 어 옆에 총진해부터 아프지 아프지 어어 너 뭐야 거기 피하지마 아이 다 먼저 아이 아이 다 피했어 치산 여자는 앞으로 내보내고 남자가 뒤에서 숨고 있어 저거 저거 또 남자라고 여자는 도끼 들고 들여보내고 앞으로 내보내고 지는 뒤에서 총 쏘고 있잖아 아 내가 아무리 무쌍의 여자라고 하지만 못을 머리에다 저렇게 하는데? 안죽어야지 때려봅이지? 때려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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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유 왜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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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퍼아퍼 아퍼 점프해서 피해야죠 한가만 더 야 내가 저승사자의 질수만 있었어도 이 짓을 안하고 있는데 아유 레벨이 쪼끔 모자라 근데 경치는 겁나게 많이 주네 아유 아퍼 아 저 저거 시작받은거 같은데 나도 이, 이때 한번 저 뭐야 리드로드 한번 하고요 레벨즈 점점 쏘지나 다행히 얘네들이 에너지는 그렇게 많진 않아 원래 원주민처럼 빗 시스템 액티베이 빗 시스템 액티베이 빗 시스템 액티베이 빗 시스템 액티베이 Ikke 계물 원주민 잔 이치 이 여성분호 머리가 어디 가졌나 아까 분명히 있었던거같은데? 넌 남자나 여자냐? 넌 남자일거같은데? 어? 너 정체가 뭐야? 남자나 여자냐? 얘 옆에 가슴이 살짝 있는거 보니까 여자인거 같기도 하고 여자면 다진다 다트거죠? 다트거는 끝날 때까지 유용한 총이에요 초반에 만들어지면 하나가 계속 쓰는거에요 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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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을 겁나게 먹어요 혈액팩도 좀 먹자 이게 에너지 살 때요 각 음식마다 중복으로 차기 때문에 만약에 누카콜라 각종 음식에 스팀팩에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은 한방에 있잖아 한방에 1초에 막 여러개 겹쳐가지고 마일럭고기 이런거 있잖아 바퀴벌레고기 방산물 이런거 원래 프라우3가 스팀팩을 먹으면 바로바로 차는거였지만 이제 그러지않잖아 오 레벨25 아 아 아 아 치 뭐를 내야되나 설득을 좀 아냐 아 하야 아 대효? 에너지 확인 좀 올리죠? 마당에 올바른게 이제 없어요 의학이라면 좀 올릴까? 의학 올리면 그 에 라드엑스하고 라드어웨이밖에 안되? 아 그래? 뭐 이렇게 올리죠? 참 정말 많다 전쟁과 무결정 야 뭐 또 하나 찍어뒀었는데 아 이거 이거 다혈질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다음 공개는 치명타의 적중률 두배가 됩니다 대박인데 이거 에이 이게 그냥 쏘면은 별 효용을 많이 못봐요 그냥 쏘면 VAT를 안쓰고 VAT 아닌걸로 이렇게 퍽을 가면 저게 다혈질이 별로거든 근데 딱 보니까 VAT는 거의 명중명중명중이잖아요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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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지 뭐 아 외톨이도 찍어야되는데 쓰읍 쓰읍 치읍 집중되었네 너무 찍을게 많다 일단 다혈질이 되죠? 치명타를 위해서 아 교모함도 빨리 찍어야되는데 마지막 퍽 하나 남았는데 교모함 4% 오를텐데 일단 대혈질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사이코 사이코 몰핑 멘토스 울트라제트 아 울트라제트 울트라제트를 여기서 하나 먹었어 자 혈액을 좀 먹자 다 먹어 천천히 살꺼에요 어? 등.. 아아 나 퀘스트 했었지 참 등대캐스트 했었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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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켜놓은거잖아 아 저렇게 등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거 자동으로 돌아가는거긴하지만 사람이 있는거 같다 아무도 없는 이 폐허같은 섬에 등대 하나만 돌아다니고 있으면 펑가 펑가 펑 어 펑가 없네 펑가 엇 어? 감자기도 이거 모든 퀘스트를 다 한거 같애 이거 내가 보여줄건 다 보여준거 같애 여기서 진짜 비행기를 추락하고 있는 사고도 보여주고 그쵸? 내가 여기 이제 하나도 앞에 놓은거 다 보여준거 오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허허허 오허허허 뉴 퇴소지? 얘한테 뭐 완료했다고 보고할려고 보고할려고 왔는데? 이야아아아 데스몬드 그냥 죽을리가 없죠 아 왜 데스몬드겠어 그냥 죽을리가 없다고 이 끈질긴 이 굴 이거 이 죽을리가 없지 이거봐 이야아 펭룽 저기 숨어있어 숨었구만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죽을래 내가? 오늘 이 끝이 데스몬드 록하트 마지막으로 승리할게 나의 손으로 승리할게 너와 나의 손으로 승리할게 너와 나의 손으로 승리할게 마지막으로 승리할게 어... 살아있었구 걱정했다고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궁금하긴 했어 살았을까 죽었어가 근데 살아있었네 펭 걱정은 안했다 그니까 계속 migit 지금 죽어라 아... 저런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했는지 에에에에에 이다이 이다이 준비가 걸걸하게 음 준비할 시간을 줘 음 잠깐만 준비할 시간을 주로 왜달라고 했냐면 네 이런것 때문이지 야 이 야 패닝룸에 뭐가 있겠어요 패닝룸이잖아 벙커예요 벙커 여기 뭐가 있겠어 데스마우트 같은 자기 그냥 저택에다 무기를 쌓아놓고 별의별 화염방사기 로켓런처까지 싸가고 미행리건 이런거까지 쌓아놓고 있는 놈이 페닝룸에는 무기가 없겠냐고 다했지 고마워 내가 다 잘쓸게 펑가펑가 아유 내가 잘쓸게 잘쓸게 몰핀 야 여기 이 텔레비전에 왜이렇게 누워놨냐 이거 감시카메라 같은걸로 보고 있었나보죠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밖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여기 있다가 난 헥뿌넣건전지 헥뿌넣건전지도 그렇게 해서 전기가 필요하 오 씌우가봐 야아 물도 오염된 물도 괜찮아요 구울들은 구울들은 오염된 물을 먹거나 먹나 그 물을 먹나 방사능의 면역이기 때문에 캬아멜 캬아멜이래요 저게 방사능 캬아멜이야 방사능 표시가 있죠 칠 어 특히 여기가 이제 무기념인데 어 무기 아 이거 유니크다 엘 엘리 뭐여 이거 엘리펀트? 엘리펀트라고 읽어야 되나? 코끼리? 근데 엘리펀트가 좀 다른 다른 어우 싱글샷건 그거구나 이거 데미지가 싱글샷건인데 거의 공포의 산탄총보다 약간 낮아요 근데 무게는 낮구요 하지만 이거는 이게 이게 나쁘죠 이거 한발씩 나와야 된다는거 맥으람탄 이게 미사일사일 화연방사격이 170개 저건 괜찮네 컴벳아머도 이게 가격이 138인거 보니까 내구도가 꽤 된거 같아요 자 소리를 한번 하죠 자 됐지? 엘리펀트걸 이거 좀 써보 근데 테르허샷건이 워낙 좋아가지구 어깨도 쉽죠 이거 공포의 산탄총 뱀씨가 더 높아 타냥 탐탕도 12발이나 되고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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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륙 야아 말은 붓밥 아 이게 준비가 됐었습니까 군주님? 아 내가 오늘 좀 죽일놈이 있는데 흐흫흫흫흫흫 빨리 가봐야 돼 아에핳 예krekrekrekrekre 어 예 찌르 찌르 아잠 아잠 찌륙 가자 엘 마지막 게임이 나니? 둘 다 최강의 남자래 하긴 내 캐릭터는 여자니까 음.. 따로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 뭐였지? 구석구석 뒤져보는거에요 혹시나 또 모를까 틈새에다가 아이템 끼워놓고 막 아 전에 내가 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어디더라? 어디를 어디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아 저는 구석에다가 아이템을 놨어 구석탱이에다가 아주 구석에 구석탱이에다가 아이템을 놔가지고 제가 구석을 살피는게 이게 버릇이 됐어 그게 축격 먹어서 어우 방사능 너는 방사능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괜찮아 라디엑스 하나 먹구요 야 의약 조금 찍었다고 3 방사능에서 2 방사능으로 줄었네 으약 조금만 더 찍으면 1로 되겠는데 여기 이런데도 모르겠었나 나 여기 등대떼 등대에 한번 와봤는데 여기 등대떼 등대에 한번 와봤는데 아 야아 비밀문 바로 옆에 있었어 엘리폼 아니 뭐 데스몬드랑 그 칼 그 거시기랑 칼 거시기 그 뭐시기냐 그 두뇌 그 걔랑 바로 옆에 있었어 아 어두워 어차피 동료가 쟤 아마 따로다리면서 싸울 것 같은데 은신은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은신은 이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이제 저자식이 있어서 발끼발끼를 하고다 하자구요 마이크로포장셀 알려드리시 어우 이거 뭐야 개트럭 레이저네 벤저스는 아니구요 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약품을 많이 줄까요 예 고달픈 어 여기 레저 레이플도 있구요 고달픈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주겠죠 잘 싸우라고 아이 좀 쉬다 갈까 잇챠 아유 다리 아파 아 많이 뛰었어 내가 오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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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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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을 해체해서 하나 없죠 자 펄스 수류탄 펄스 지뢰 레이저 무기하고 펄스 수류탄 펄스 지뢰 를 많이 주면 바로 로보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어 아 체면첌 파워설도 있네 체면첌 파워설도 있네 체면첌 파워설도 있네 체면첌 파워설도 여기 왜지 로보트가 많이 나온다는 소린데 자 나 공격을 안하니 언제 공격할 것 같은데 일단 난 저런거 봐두면 일단 부셔놔 물을 갈수도 있어 일단 부셔놔 경험치기도 하고 일단 부셔놔 보안통제단말기 판타스 아니 아니구나 판에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피니컬 피니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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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타워 하이타워 플렛드 서스펙티드 의심 했다 의심했단가 포탑시스템 활성화 비활성화 뭐 뭔 차이야 혹시 문 열면은 포탑시스템이 작동하게끔 되어있었나 다른 곳에서 작동하면 되잖아 아 바로 옆에 있었구나 오오 자 로보트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오오 그렇다면 펄스펙티드 야 이거 먹어 마셨어 펄스펙티를 맞으면 애가 정신을 못차리죠 센틀이야 어 에너지 되게 많아 야 치명타 계속 터진다 치명타 계속 터져 대박이다 이거 야 그 퍽 대박이다 퍽 대박이다 백 시스템 액티베이터 백 시스템 백 시스템 오프 오 치명타 계속 터져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깐 끝까지 수류탄 던져 던졌는데도 그러네 야 이 퍽 진짜 좋은데 야 이 퍽 진짜 좋은데 아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던져가지고 여기 먹을 거 싹 다 테 에 어지러졌네 아 이거 아까 이거 어떡하냐 귀찮아서 아 이거 먹을 거 되게 많은데 내가 근데 이거 퍼스 수단 터트리는 바람에 치 잠만 이우이쪽 여기 어이 ㅋ 에이 여기 여기도 떨어졌어 근데 여기 못집어 에이 저기 40발인데 저 마이크로플라셀 다 떨어졌어 뭐 있던거 땅에 뭐지 이거 전사 전자메시지 전송시스템 로고인 아담 톰코 아단 탐코 어이 저거 봐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생각없이 읽다보니까 아이 저거 그대로 읽어버렸네 뭐 사람들이 좀 노는게 그렇게 싫어 어 그래 우리가 진짜 재밌는거 보여줄게 너 일자리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꼬락손이 말이야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 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기록 어쩌구저쩌구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다니엘스나고 페루토 짓입니다 틀림없어요 왜 서로 막 헐뜯고 난리가 났네 얘들 서로들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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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들는건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 너 사이가 되게 안좋은거 같아요 벽장 큰거 어 레이저 피스톨 탄약상자 전장단 책도 있구요 로라 스티어트 박사 이건 뭐지 전 직원에게 아 어서오세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 허가된 기록 전문가들에게만 마이크로필름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베이저 피스톨 다수하여 광련 찾기 바랍니다 7등급 연구원 전원에게 스은 어엣 마음 속 말도 알아서 알이에요 마음속 말도 그 읽어드린다는 소리 잖아 그니까 저 지금 여기서 실험했던거는 저 브레인 로보 있는거 봐서는요 브레인 로보도 있었죠 아까 센트리라고 있는거 봐서 그 뇌 뭐 파동 뭐 이런걸 이용해서 이 이 이런 그쵸 로보 브레인 로보 브레인 그니까 뇌를 이용해서 로보트하고 뭐 이렇게 연계시키거나 이렇게 뭘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거 같아요 그쵸 실제 뇌를 이용해서 4명 있는거 같은데 음 상우는 자신의 형이라 상당히 백 시스템을 굉장히 잘되있는 즈흐 백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있는 즈흐 헛헛헛헛헛헛 헛헛헛헛헛 헛 헛 헛 영수군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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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총 파워셀은 딱 보면은요 여기서 최면총 파워셀 있는거 보면 최면총을 여기서 개발한거 같은데? 그게 그 맞으면 해롱해롱거리는거잖아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여기서 개발한거 같은데? 여기 두뇌갖고 장난치는 곳인거 보니까? 야 왜 안가? 저같으면 세븐닛 어 잘못건드면 야 치명타 한번만 터져라 그럼 저건 죽는다 진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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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치명타 한발도 안터지 아유 맨마지막에 치명타 터졌어 쓰읍 이거 해봐요 쓰읍 아니 근데 뭐..뭐야 이거 왜 못먹게 해놨어 아이 나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 이거 어떻게 먹냐구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이게 안되잖아? 안되죠 꺼내! 꺼내 꺼내 아유 마침 수류탄이 하나 있네 ㅎㅎㅎ подпис 뭐하려고 하는지 알겠약 spot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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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오오오오옆 야 너 야 너 왜 맞고 나한테 화풍이야 네 기울랄 저기지 기본 안 쓰딱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방 더 한방에 죽였고 한방에 죽였고 이거는 또 제대로 먹을 수 있네 이건 못 먹어요 뭐 어떻게 뭐 셀이 잘못되나 저 핵분열 건전지가 어느정도 되는 건전지일까요 뭐야 자 로브랜드 센트리 수명타 오케이 한번 터졌어요 계속 터지겠지 계속 터지죠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지는거 아닌가 알파 보안배지 에너지지 이것도 에너지지 되겠지 야 여기 에너지 무게 엄청 많은구나 여기 유니크 하나 있을거 같은데 말도 안되는 이상한 유니크 하나 있는데 자 에이 야 어이 같이가 아니야 같이가지마 니가 열심히 맞아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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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정말 좋다 이벅 진짜 좋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치명타가 계속 터져 뭐하냐 뭐하냐 예 자 4방에서만 치명타로 치명타로 에이스 어 치명타 한번 들어갔어 4번째에 들어갔는지 3번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 오우 샷건으로 바꿨는데 아 스나이퍼 애플 이거 고장나가지고 얘 그걸로 바꿨구나 약품도 많구요 정말 먹을거 많다 여기 응 이건 뭐지 어 옷 옷 옷가방인데 아무것도 없네 베테리웨어 보안배지 쟤도 하나 갖고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는거는 훔쳐서 가져도 되고 가도 되고 얘를 죽여서 가도 되고 뭐 그런 뜻인거 같은데 화장실에 화장실에 말좋은 말이야 화장실에 말좋은 말이야 이 약품 설명해놓은 것도 있던데 참 보니까 이 싸이코나 이런거 있죠 이런게 약품 설명해놓은 것도 있더라구요 어떤 약품 약인가 차례대로 지금 무한장치를 해제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건데 또 있다 제타 하나 먹어둘거야 침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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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을꺼같아 침정타 어으왜이래ė? arma 무게모자랗게인써? 너무마 scan 나 무게 모자랗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무게? 여기는 그냥 침실인가봐요? 다 침실인가 그냥? 뭐 숨겨진 이야기 같은거 없나? 뭐 편지나? 왠지 이런다보면은 그런게 있었지 않을까라는 마크 원이잖아? 한방 아 두방짜리 뭐라고 자꾸 쪼글쪼글거리는데 뭐 하나도 못알아듣겠어요 자 일단 어 지금 너무 많아서 어? 좀 이거 왜 왜 버려야될거 같애요 어? 그냥 맞고쳐 그냥 맞고쳐 어? 어? 여기가, 아프지 않듯이.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아, 네, 크리스도 락하우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뒤는 장. 하지만 결국 끝까지는 당신이 그는 그를 미지 않는다. 아니, 칼힛. 제가 그를 미치고 싶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여성은 당신을 도와주시기 위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잠시. 데스몬드를 죽이거나 그 교수를 죽이십시오 여기서 붕괴점인데요 또 마지막 붕괴점인데요 자 어떤 보상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일단 데스몬드를 먼저 죽여볼까요 어 역시 데스몬드의 안경 폭발과 소화기를 올려줘요 안경일 뿐인데 소화기를 올려준다는게 대박인거죠 하지만 별 필요없어요 자 보장이 뭘까 나를 죽이네요 역시 나쁜 놈이야 악의 무리는 믿어선 안돼요 아 아 아 집사입은 일상적이고.. 집사입은 일상적이고.. 집사입을 해야한... 아.. 이게 그냥 쏘서.. 부서지나? 부서지는거 같은데? 아... 음... 으으으으으으으의 I've been battling with KALP- And now, 200 years of technology, knowledge, and research that he stole from me. You're free to take whatever you find. What I came for, enjoy your spoils. I don't think our paths will ever cross the game. And I... 나 언제 잘 살래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요. 경험치가 아쉬운 나같은 사람을 위해. 경험치가 한개라도 아쉬운 나같은 사람을 위해. 어? 왜 안죽어? 이게 아닌가? 아, 이런 비록홀 젠저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열쇠장님, 어서오세요. 이게 아니었어. 흠... 그 혼자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겠군요. 나는 내 전리품들을 한번 좀... 가지러 가볼까요? 무게를 꽉 차... 무게가 거의 꽉 찼지만... 얼마나 많을까? 아, 여기가 거기잖아. 거기가... 거기잖아, 잠깐만. 야, 내 전리품은 여기... 여긴가? 아, 여기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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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론 차지팔... 화염방사기 연료... 에너지셀... 뭐... 전리품이라... 것도... 자, 이거죠. 마이크로 웨이브 2m. 이게 되게 웃긴 무기예요. 흐흫... 좀마진 머리가 터진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이걸 맞으면... 머리가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크로 퓨전셀을 쓰는데... 데미지도 낮지 않아요. 83이면... 예, 전자렘지... 빙니까... 마이... 머리가 터져. 내가 알고 있기로... 저걸 맞으면 머리가 터져요. 뻥! 하고... 뭐... 모총은... 머리를 가지고...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머리가 그 자리에서 뻥 터지게 하는 거라...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 이게 작품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유... 좀 이거... 무게가 너무 많은데? 버퍼하우스 하나 먹을까? 어... 기계? 어... 구급상태도 있었네? 기... 기계는... 기계는 모르겠어요? 여기... 마이크로웨이브가 기계에 원래 강해요? 포인트도 가... 올라가는 거구요? 아 뚜러뻥 먹었으나? 뚜러뻥... 버려... 여기 안왔던데요? 여기 안왔던데요? 여기도 한번 다 뒤져하자... 뒤적뒤적... 뒤적뒤적... 뒤적뒤적은 나의... 행복... 펄스... 폭탄... 아 그래요? 뭐...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러면... 정말... 핸드폰... 아이고... 기계를... 그... 거시기... 뭐시기하는 거시기인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청소도 못했네? 아... 그래도 안되요... 아 좀 버리자 그냥... 버려버려버려... 아까워하지마... 그냥... 수리해 수리 수리... 그렇지 수리를 해 수리... 수리에서 팔아... 팔면 되잖아 이거... 레이저 라이플도 이게 비싸거든요... 이게 한두푼짜리가 아니야 이게... 이거도... 비싼걸... 비싼걸 수리해야지... 데트링 레이저... 데트링 레이저... 데트링 레이저... 크림딩이... 즐거워... 어? 야... 너 왜그랬어... 너 왜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사람... 사람들한테 왜그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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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왜... 왜... 니가 임마... 이... 그렇게 된거야... 저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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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만 받지 못한 놈 일로와봐 내가 하수구에다 버려줄게 하..하수구에 있나? 아니다 일로와봐 너.. 여기 떨어져 야 셀기통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쓰레기 안들어가나? 안들어가네 아.. 저기 청소..청소여야되니까 저기 여기..여기..여기다가 꼬린 여기다 넣어놔 이렇게 쓰레기형같이 자 됐네요 자 됐네요 어..아까 고치다가 만개있었지? 레이저개통 레이저개통 가도록 하자 이것으로써 포인트 루그아웃은 막을 내렸네요 뭐.. 남은거 이제 정리하면 되죠 뭐 마지막으로 할리나 찾아가자 우리의 개그..개그친구 할리 아.. 어느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거야 근데 일어나보니 이상하게 앞에 할리의 철물점이 있더라고 내 이름도 기억나지않고 거기 들어가서 좀 실가하고 들어갔는데 어느샌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하는거야 그래서 그냥 저랑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저랑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할리 얘 스토리가 가장 웃긴거 같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장 웃긴 녀석이에요 레이저 라이플은 팔 생각도 못하구요 돈이 없어서 얘가 게뚜링도 못 팔고 피스톤이랑 아니 팔게 없네 너한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이런거는 좀 팔자 이런거는 좀 팔자 이런거는 좀 팔자 되겠어? 뭐 이..이것도 하나 팔고 아..아니아니아니 이거는 매그넘하고 고칠수가 있죠 됐어 됐어 이거 나중에 또 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무겁다 무겁다 무거워서 너 총알을 사더라도 좀 팔고 가야겠다 어디냐 자 자 이거 하나 더 팔구요 됐나? 아 그래도 무겁잖아 아 찐 한 번 먹어 버프아웃 발맹 저게다가 팔자 용품장에다가 내이 오! 오우! 그니까... 오우! 얘한테 팔 수 있네요 라이플하나 팔면 끝이네 살고 오우! 또! 얘 또 들어왔네? 타니? 어쩐 일이야? 연속에서 어떻게 내가 잘 맞춰간 것 같은데? 팔구요 그것도 팔고 자 이만 포인트 로그아웃은 빠이빠이 하죠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걸 본 포인트 로그아웃 풀하우스 3에서 내가 가장 맘에 들어하는 DLC 중 하나 DLC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 밀스업장 무슨 최첨단 무기를 어허 어허 나 죽겠다 스피해 스피 자 제스단아 빠른 이 속도로 이동하고요 박시스템 액티베이딛 박시스템 압! 영 더 시원해서 최첨단 무기 거래업자인가 봐 밀수업자인가 봐 밀수해서 진애리 쓰는거지 박시스템 액티베이딛 박시스템 압! 지명당 박시스템 액티베이딛 박시스템 압!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야아 또 피했어 넌 피하는저라? 나도 피할 수 있어 이마 짜부지지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그 시스템 액티베이터 이거 이거 애들 안대 안대 아까 안대하고 있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플라즈마 소류탄 땡큐 베리 감사 안대 하나 내가 아까 그때 갖고 싶었었는데 그 스나이퍼 하는 장소 있는데 그쪽에 안대를 봤을때부터 내가 은근히 안대를 막 가지고 싶어하는 거시기가 보였죠 내가 안대 안대 가지고 있어 아아 안돼 안돼 이거 없네 야 너 안대 그거 뭐야 너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났어 암어와 같이 있는건가 그것도 아닌데 특별한 안대가 안대와 같이 세트 어 갑옷이 아닐까 하고 벗겨먹은거에요 괜찮아요 자 이로써 어 포인트 로그아웃은 아 힘들었다 바이 바이 하도록 하죠 자 다음 뒤에 시도가 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아 일단 간 다음에 자 안녕 허무지로 돌아간다 허무지로 돌아간다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포인트 로그아웃이 끝났다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자 잠시만요 테리아웃 알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